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네요 실크 스크린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거예요 돈을 부르는 걸 크리스마스 고블린이 금모다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산타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탑을 이름이라고 시작해보죠 검은 선으로 스케치를 해주고 카드 사이즈에 맞춰서 재색해보죠 카드 사이즈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디테일 오케이 색상별로 나눠서 필름을 출력합니다 필름을 잘라주고 실크 스크린 틀을 짜볼게요 필름 잘라주고 실크 스크린 틀을 짜볼게요 메쉬 잘 빨아서요 나무 틀에 조정시켜줍니다 조정시켜줍니다 촘촘하게 자투리 잘라주고 식박정리 틀이 다 마르면 감광액을 발라줍니다 버킷에 덜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바른 틀은 암실에서 건조해줍니다 틀이 마르는 동안 감광대를 잘 닦아주고 다 마른 틀에 필름 위치 잡아준 다음 필름 위치 잡아준 다음 압축해서 감광해줍니다 세척해서 이미지 확인하고 필름 위치 잡아줍니다 다시 건조 이제 프린팅을 시작해보죠 프린팅을 시작해보죠 잉크 종이 테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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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킹해서 우선 필름에 프린트 필름을 이용해 레지스트레이션을 맞춰줍니다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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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식으로 다른 색도 찍어줍니다 펄그린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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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번에 걸친 프린팅으로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보자 스파이크 신청해서 그 상대방이 레드ур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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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그리고 딱딱한 1층에 세입을 받았다. 영하고서비스는 계란에 사용하실 수 색상조차도 만들기!! 빗나잉 예전에서 뒤집어 negativity 그래서 내 집을 배송 Films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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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때 일정도 넓을수도록 준비가 된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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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때 일정도ляUS llilis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